안녕하세요 아기호랑이 여러분. 오늘은 고려대의 응원가를 배워볼거에요. 입실렌티 그리고 고연전에서 할 응원동작들을 마스터해서 멋있는 호랑이로 거듭나 보아요. 그럼 시작! 고려대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승리의 기운을 가져오는 승리의 여신 엘리제가 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배워보아요. 올라간다 호 손을 점차 올리는 동작이에요. 양손을 펴고 번갈아 올리며 계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짠 하고 만세 으샤샤호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해요. 그리고 짠 할 때 만세 고대인의 높은 지조와 굳은 의지, 울고든 지성을 나타내는 고대의 상징물. 하늘을 향해 불쑥 솟아오른 석탑. 함께 배워보아요. 하늘을 향해 어깨, 어깨, 하늘. 손 박고 반복해요. 그리고 머리 위로 크게 박수 쳐요. 은은한 너의 모습. 주먹을 아래로 찍어요. 그리고 양손을 돌리며 머리 위로 올려요. 동작은 두 번 반복해요. 바람이 놀다간 석탑의 하이라이트, 옆사람과 자유롭게 부딪히는 동작이에요. 어깨로 가볍게 밀치면 돼요. 하늘을 향해 불쑥 솟아오는 거대한 구덩이. 은은한 너의 모습. 은은한 너의 모습. 바람이 놀다간 바람이 놀다간 너의 가슴 속의 빛소리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텐가. 고대인들의 어깨춤을 절로 나게 하는 노래예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칸칸이에요. 칸칸. 오른손을 뻗었다가 양손을 좌우로 흔들어요. 쭉쭉쭉. 가사에 맞춰 왼팔 오른팔 순서로 손목부터 어깨까지 4번씩 치면 돼요. 어깨춤.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기울이며 가볍게 뛰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가사 좋아해요에는 작은 하트. 사랑해요에는 큰 하트를 만들어요. 축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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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텐가. 축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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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고 짜증날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외쳐보아요. 예예예. 큰 박수. 전주 부분에서 머리 위로 크게 박수 쳐요. 열받잖아. 오른손 범지로 콕 찍어요. 그리고 양손을 주먹 쥔 채 귀 옆에 가져다 대고 돌려요. 잠자는 호랑이. 오른손 왼손 순서로 손바닥을 앞으로 두 번씩 뻗어요. 그리고 주먹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펴고 어웅에서 호랑이처럼 덮쳐요. 예예예. 오른쪽을 가리키며 뛰어간 후 만세한 양팔을 좌우로 흔들어요.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반복해요. 열받잖아. 열받잖아. 잦은 날들 많잖아. 잔잔한 호랑이를 깨우지 마라. 자, 질추들만 참올까. 워워워. 내일 이제도 기뻐할 거야. 임실렌티. 에브리버리 세이 예예예. 에브리버리 세이 예예예. 호랑이도 춤을 춰. 모두 춤을 춰. 고려대의 득점, 혹은 승리의 순간마다 올리는 노래예요. 민족의 노래, 승리의 노래, 백노래를 배워보도록 해요. 숙이고 올리고,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한 채로 허리를 숙였다 드는 동작을 반복해요. 위로 뛰기.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하고 제자리에서 뛰어요. 어두워차의, 어두워차 콩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즐거운 포연 전날에 연대생의 소리. 즐거운 영대생의 소리. 철양도 하루나. 지금까지 응원동작을 배워보았어요. 멋진 호랑이로 거듭난 고대생 여러분 다같이 지축을 박차고 응원하러 가보아요.